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님의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수행을 위한 전세계 줌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헌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후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10월 28일에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통덕원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